제8대 종로구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양순 의장이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를 이끌게 됐는데, 종로구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종로구의회가 제8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한 유양순 의원은 만장일치로 천성표를 받고 의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유양순 의장은 재선 의원이자 제7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양순 의장은 종로구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던 부의장직 선거에서는 이재광 의원이 9표, 최경애 의원이 2표를 얻으며 이재광 의원이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재광 부의장은 지난 제7대 의회에서 부의장직을 경험했고 최다선 의원인 만큼 초선 의원이 많은 종로구의회에서 선배 의원과 후배 의원 간 가교 역할을 잘 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이 이뤄졌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재호 의원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성택 의원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에는 여복무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8대 종로구 의회의 첫 행보인 원구성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의정 경험이 많은 의정단과 열정 가득한 초선 의원들이 어떤 화음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